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만세지라는 애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금주분들에게 이벤트를 할 겁니다 뭔데요? 다 채우실 거예요? 네 띄어쓰기의 중요성 챌린지인데요 파워MZ 만채은몸생님이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요? 네 알겠습니다 Let's see what you've got 아 잘하구요 아 잘하구요 트랩이 정말 놀랍다 아니요 정말 놀랍다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못 지나가요 진짜 아 못 지나가요 진짜 경청의 마들 지금 여기서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을 보여주시면 함께 슬림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재 씨 썸머 킹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엽습니다 강민 님 썸머 킹 ... ... ... 선배님 선택해주세요 저는 저의 선택은 ... 써머킨 은재씨입니다 ... ... 수송하시죠? 네 내년을 한번 노려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... ... 진행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오 보여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맞나요? 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민씨도 복싱을 배웠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배우셨죠? 저는 한 3년 정도 복싱을 배웠는데요 전통 복싱은 아니고요 제가 다이어트 복싱이어가지고 뮤직 복싱입니다 네 저희 만세주 중에 누가 더 뜨거운 매력을 잘 표현했나요? 역시 은채 은행자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하지만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반전으로 포인트 한 번을 딱 짚어주신 상민 은행자님이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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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